강아지의 사망원인 사미는 심부전증이라 하더라 너구들.. 아나? 강아지 사망원인 사미가 심부전증이라 하더라 근데.. 신장 75% 이상이 망가져야 증상이 나온다 하대 내 모습도! 에고고, 요즘 왜 이러지? 엄마, 나 요즘 기운이가 없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자꾸 눕고 싶고 그러네. 13살 로미를 위한 좋은 영양제가 없을까? 보나페티 신장 영양제 키드니캡스가 리뉴얼 출시되었어요. 키토산과 안토시아닌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신장 영양제? 기운 없고 그럴 때 몸은 좋나? 신장이 나빠지면 무기력하고 활동성이 좋아될 수도 있대. 엘리너 똑똑하구나! 배변 횟수가 줄거나 늘어나고 음소량도 늘어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혈유를 보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봐야 한대. 엄마, 나 이번 달에 몇 킬로였지? 얘들아, 영양제 먹자.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줄까요? 캡슐 그대로 줘봤어요. 나 먼저 줄 거야? 서로 먹겠다고 난리네요. 귀여워성 짱! 첫째 티나 먼저 나는 나는 보나페티 피 포켓에 넣어주면 망설임 1도 없이 받아 먹어요. 이번엔 보나페티 사료와 함께 먹어볼까요? 스킨앤퍼 케어 사료는 멍식스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살짝 말랑한 식감에 기호성도 좋고 아이들 모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키드니 캡슐은 간편한 캡슐 형태로 캡슐 속 가루를 사료에 뿌려서 그대해봤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 영양제 맞아? 너무 맛있어! 알갱이 한 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는 기분이야. 빨리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해볼까? 에이 누나! 남길 생각 없어? 흘린 거 없나? 다 먹었어? 남길 수 없는 맛이야! 이번엔 츄르에 섞어서 먹어볼게요. 에미야, 이런 건 매일 챙겨줘야 한단다. 엘리, 넌 위아래 또 없니? 엄마가 못 봤겠지? 나 화난 거 아니야! 입술이 말려 올라간 거야! 아냐, 아냐! 참을 수가 없어! 기다려 훈련이 소용이 없네요. 눈치 없이 마중 나가는 혓바닥. 다른 생각! 욕포 생각! 욕포 하나, 욕포 둘! 그래도 순서대로 얌전히 잘 먹습니다. 이 순서대로 얌전히 잘 먹었습니다. 손가락 괴물이다! 다들 걱정 마! 내가 물리쳐줄게! 오해하지 마!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야! 손가락 괴물 앞에서 용감해진 로미 목소리도 우렁차네요! 꾸준한 관리와 조기 발견이 중요한 신장 건강 보나패티 키드니캡스로 아이들의 신장 건강을 지켜줘야겠어요. 난 건강한 강아지다! 난 건강한 강아지다!